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위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수상자는 바로 스노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텅볼!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텅볼이 가입하여 투신보이는 3월에 1위를 지수했습니다. 지금 이현 씨가 작성을 길도하고 있는데요. 텅볼이는 단식을 긁정한 표지수, 1억 3천 마자만 기록했죠. 타격적이고 1인 컴포스로 뜨거운 텅볼이 싱크로움을 배웠는데요. 무한한 음악성으로 장르기 리스워드를 사용하던 아이들. 발매곡마다의 인트를 수록하며 글로벌 대선 도룹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현 씨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머리가 새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멤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의 음악을 함께 공감해주시고 사랑해주셨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음악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리연 씨. 계속해서 4월에 9번 1위를 만나볼까요? 개성 씨? 네, 아이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4월에... 5월에...